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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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노래를 하러 갈겁니다 밖에서 버스킹 괜찮으겠어요? 제가요? 같이요 버스킹 장비를 들려왔어요 버스킹할쪽으로 노래를 불러요 아니요 그냥 노는거죠 버스킹 컨텐츠 좋아하더라구요 공원 쪽에 가면 이 시간대도 사람도 많고 공연하는 사람도 많아서 역 팝송노래 잘해요? 아니요? 아는거 없는데 잘 보셨어 안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해오라고 하던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노래하는게 재밌을거같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하던가 아 저번에 보니까 노래 엄청 잘하시는데요 무슨 노래야 노래 뭐냐 뭐했었지 기억이 안나 내가 뭐 불렀었는지 기억이 안나네 저한테 좀 유입해줘 괜찮아요 아니면 팝송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고 저한테 좀 유입해줘 저한테 좀 유입해줘 뭔가 좋은데 친구들이 네이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뭐냐 네이라고 자주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배웠어요 네이네 네이네 그럼 바로 가봅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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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먹었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바나나 아 아 아 저 다이어트 하려고 아 다이어트 중에요? 네 어 다이어트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아닙니다 해야 돼요? 다이어트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아 아 아 다이어트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네 네 여기는 이 시간대 공연을 그만해야 돼서 저기로 좀 옮겨야 돼 공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네 지금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러면 갑시다 가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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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서 노래했는데 4만원벌었어요 어 갑시다 잠시힌 있을때 갑시다 친구가 제 아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네 이거 보지 귀여워 안녕 들.? 저거 신마므므므 응 신마므므 ik 하... 오케이 출발 출발 오늘 날씨 시원해서 좀 열게요 네 지금 텐치 터비에 아주 칼퍼만 해 칼퍼만 해 칼퍼만 해 이게 열면 확실히 불빛이 예쁘게 나오더라구요 이사는 잘 돼가고 있어요? 네 힘들어 죽겠네요 아하하 이리오 이리오 그리오 그리오 어 근데 아무래도 저번에 목노래까지는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밑에 이것만 밑에 그 있는데 아 네 단판이요 그럼 저희가 노래에 가고싶은거죠 공연에 가고싶은거에요 그쪽으로 가고싶은거에요 그쪽으로 가고싶은거에요 완판을 제가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뭐였냐 본국 송환 됐어요 비자 때문에 그래서 본국 송환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거에요 원래 가야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제발 연결됐나 안녕 아 이렇게 말해주면 되요 제가 환시리준 환시리준 저는 태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요 네 만나! 만나! 방송 done 5분정도 뭔가 친구가 방송을 보내는 데 지금 그리고 이거 can 할게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아, 괜찮은 괜찮은 네 괜찮은 Ты хочешь 그 Jason? 아, 네 Jason 네 네 너가 더 좋지 알겠습니다 혁민이 혁민이 그 시범의 그 Jason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이슨 디디야 안녕히 계세요 제이슨 디디야 제이슨 디디야 와! 김기념라 와! 이거 정말 좋았어요 와! Ș舅!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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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네 나가기 시작 그것이 몇가지 샤오오오 하이그를 이는 사이크를 나아 사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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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libre 사이크를 사이크를 그럼 제가 카메라를 드려요? 뭘 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카메라를 좀 들고 있어 줄래요? 이렇게 저희 둘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잘 찍어줘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뭐지? 오 여기 있는 거 네 네 이게 저희가 돈을 받는 게 그거죠 만약에 있는 사람은 알아서 알아서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연기를 좀 해줘야 돼요 돈을 주는 척 하면서 연기를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공부 알려줄게요 와! 샤오거거 창덕 진하오 이렇게 50? 5년까지 오래오래요? 샤오거거 창덕 창땅 창덕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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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쪽에서 이걸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구석탱이요 구석탱이서 하고싶어요? 이게 조금 그래서 여기 사람 많은데서 야 괜찮겠네요 저기저기 중간 그래야 다 빨라 그 하이싱 여기쯤에서 할까요 여기가 저기 넘어가면 시끄러워서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콧고 이거 다 잘생겼어 여기에서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뭐지 여기에서 너는 내 방송국에서 봤을 줄까 저도 봤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봤을 때 너무 오래 봤을 때 너무 오래 봤을 때 너는假 분수인가요? 너는假 분수인가요? 저도 봤을 때 너무 오래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요? 여기가 날까요? 저기가 날까요? 저기? 저기 괜찮네요 저기? 저기? 여기가 날까요? 이거 들어줘요 이거이랑 이거 이거 이게 요즘에 먹히는 콘텐츠라서 샤 정렬야 너희가 주벅한다고요? 이곳은 사실은 이곳은 없을 때 여기가 날까요? 여기가 날까요? 여기가 날까요? 여기가 날까요? 이거 여기요? 어 요기다가 여기? 요기다 그거를 여기 사람들이 못알아 듣지않아요? 근데 중국은 있다보면 다 괜찮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네 내가 원티더신이 되면 맘맘맘라야 여기서 조금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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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가 연기자라고 하는데 되게 잘 부르시네요라는 중국인데 그걸 하고나서 일거를 이렇게 1000원을 주실 거래 저를 2번에 나눠서 왕좌 양스uchi criter이라고 하 어쨌든 그거를 2번에 나눠서 두번에 나눠서 제가清터 guaranteed 또 한국말로에요 중국말로하면 더 좋죠? 한국말로 할게요 한국말로 OK 자 composition OK 0 pontos culo 그러면 제가 노래 시작할 때는 밖에서 있어주면 딱 좋아요 이따가 끝나면 와서 또 한 곡 부르면은 잘 부르시네요 라고 하는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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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 동놈 타 동놈 진호 정놈 이거는 와 자거거 쩡도 자거창도 쩡하오 이러면서 한 번 주고 그러면은 와 노래 생기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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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르시네 오케이 오케이 잘 부르시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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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Kurz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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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그 타 length 들어간다 지금 receive 깨달은 거 빨리 자고 이제 해당 달 Oakland 잘해서 일단은 신경을 안하는 방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방식을 안하는 것은 계속해서 편집을 안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많은 의사도 같이 같이 먹어요. 제가 오늘의 목표는 다시 한 번에 맞춰서 오늘의 목표는 구입을 받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를 왜요? 네. 왜요? 왜요? 가족도 같이 먹으니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공부에 instructional 있는 것 같고 인공부에 쓰지 않아요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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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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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나? 감사합니다. укier. 아쉽게 한심아 제가 쇼에 샤크워 짠 어때요? 티어? 그거는 유튜브의 거라서 나실 수가 없어요 앤블브는 저거 낮춰달라고 부르지 않아서 나실 수가 없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 이곳에 띄가 너무 높아 띄가 너무 높아 띄가 더 높아 띄가 더 높아 띄가 더 높아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뭐 이렇게 말해줘? 한국인은 역시 한국인 한국인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다 부친다. 아, 많이 하지? 아, 많이 하지? 근데 저희는 일방처럼 나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유튜브에서 찾으면 나와요. 유튜브에서 가주시면 나와요. 유튜브에서 놀래 봐. 갈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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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a씨가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과연을 공유할 거에요. 필요한 부분은 맞췄기 시작합니다. 안경을 하다보면 sie는mind 필요한 부분은. 지식이 1995. 이것은요. 이 부분은요. 아주 심하달과음c라는 것보다도 monte. refrigeration.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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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희들어 아희들어 아니요 너무 좋아 아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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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하영아 창의 조건 네 너는 못 부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봐요 한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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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 어렵고 원래 버스킹이라는게 하다보면 괜찮죠 그럼 내가 저걸 여기다 옮겨줄게요 들고 이거 노래방 노래방? 오케이 유튜브에 찾으면 나오는데 본인이 뭐냐면 뭐냐면 여기서 유튜브 유튜브 여기서 이렇게 노래 제목 치고 노래방이랑 치면 돼요 그럼 아 아 아 아 미치고 저 잊지 왜요 왜요 오드 만 아 아 아 בע Precis하게 말래 밥을 놀아 뿔뿔뿔뿔뿔뿔뿔 와우 약간害羞的样子 不是吧 哈哈 下不去了 怎么办呢